배우 류승수가 배우들이 받는 출연료 액수를 공개했다. 지난 18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 계획이 이외에는 제주도의 맛집을 찾는 전현무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방송에는 류승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전현무는 류승수와 대화 중 배우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. 작품 없다고. 자꾸 무산돼서 그런 거냐라고 물었다. 이에 류승수는 1년에 120편을 총 제작한다고 치면 지금 제작 편수가 거의 50편이다. 반 이하로 줄었다. 제작을 할 수가 없다. 제작할 환경이 아니다. 너무 힘들다. 이걸로 생활이 안 돼서 투잡을 다 뛰는 거다라고 알렸다. 전현무가 형도 그러냐라며 깜짝 놀라자 류승수는 그렇다. 문제가 뭐냐면 주인공과 조연 출연료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냐. 한 20배는 차이 날걸. 이라고 밝혔다. 류승수는 형급이랑 주연이랑 2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라고 묻는 전현무에게 2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털어놨다. 이어 전현무는 주연이 얼마냐. 형은 안 물어보겠다라고 물었고 류승수는 작게는 1억 5천만원에서 7억원이라고 답했다. 이에 전현무는 류승수의 출연료를 계산했고 류승수는 너 정말 또라이구나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전현무는 그 정도 차이 나녀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. 류승수는 생활이 안 된다라고 재차 토로했다. 그런가 하면 이날 류승수는 가족으로 인해 아파트 3채가 날아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. 류승수는 결혼 비법을 알려달라는 전현무에게 나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다. 결혼이라는 건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. 결혼하려면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. 내가 정말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그런 큰 이벤트가 왔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말했다. 이어 류승수는 내가 지금처럼 편안하고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. 근데 여기서 굳이 인생을 바꿀만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자신은 망했을 때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. 보증을 잘못 써서 아파트 3채의 금액을 날렸다는 것이다. 류승수는 그 분이 가족이다.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며 인생의 큰 고비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다고 덧붙였다.